네 식구들 오늘도 또 비가 옵니다 좀 전까지는 비가 굵었는데 조금 지금 가늘어지고 있는데 식구들 금년 들어서 참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발 각자 회개해라 너의 마음을 씻어라 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발 씻어라 제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칠 수 있다 여러분들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황의 할아버지 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많이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정말 오래 살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100만원도 들어가지 않는 요양병원이 계신다는 자체가 미국에서 오는 연금이랑 또 노련연금을 따지면 한 230만원도 나오시는데 왜 그렇게 그런 곳에 계셔야 되고 호영이랑 제가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나서 실버타운으로 한 200만원 한 달에 한 200 정도 들어가는 실버타운으로 이제 좀 옮겨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왜냐하면 소득이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시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이렇게 주간에 배치가 돼서 주간에 병원도 모시고 다니시거든요 실버타운 차로요 그렇게 이제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그리고 2인 1실이기 때문에 널널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뭐랄까요 그동안 살아오신 무게에 비해서 이제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지내셔야 되는데 지금 계시는 곳은 한방에 8명인가요? 10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혼잡하죠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지금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실버타운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실버타운 책임자하고는 좀 대화는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물질이 지금 230만원 가운데 100만원 이하가 지금 여왕편에 쓰이고 있고 나머지 돈이 지금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여나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강황의 할아버지 물질에 손을 대는 자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지금이라도 할아버지 목숨이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목숨이 다 끊어지기 전에 할아버지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고 늦은 건 아니지만 하나 지금은 본인의 물질이 저렇게 쓰이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서 저렇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뭔가 지금 이상한 관계가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포기하신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혹시나 그 돈과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곳에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도 실버타운은 어떻게든 접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실버타운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지금 할아버지 나머지 돈에 욕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내려놓으시고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원은 실버타운 원장님께서 저축을 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과외로 경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용을 대고 또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사시는 것으로도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시는 그런 실버타운 같아서 옮겨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누가 개입이 되는 바람에 지금 할아버지의 정신도 문제가 좀 있고요 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주님께서도 들으실 거기 때문에 소교나 그 돈에 욕심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도 역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할아버지 여생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들도 그가 하나든 둘이든 제발 돈에 욕심을 갖지 말고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돈을 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강의 할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도움을 주시길 원하고 그 국류를 바라봅니다 형otta 형 형 형 형 감사합니다.